US 여자 오픈 맨발 투원 끝에 연장 우승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박찬호 15승 달성 1998년 골프 여왕 박세리 선수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의 활약에 경제 위기에 빠졌던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1998년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떠나볼게요 로크고! 도망여행! 토요일의 로크고! 음악여행! 오늘은 1998년이네요 1998년 하면 진짜 박찬호 선수, 박세리 선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박찬호 선수가 무릎 박도사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진짜 대단한 선수구나 우연치 않게 저도 운동하다가 봤어요 그거를 근데 되게 아직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박세리 선수도 힐링캠프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대단하구나 이러면서 또 예뻐지셨더라고요 그죠? 야 우선 당시 박찬호 선수는 그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메이저 무대에 올랐었죠 전혀 막 주눅도 들지 않고 아 진짜 경기를 막 이끌어 가는데 지금 류현진 선수에게 열광하는 것처럼 그때도 이제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정말 온 국민이 진짜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세리 선수는 US 여자 오픈 연장전에서 그 양말을 벗고서 연못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을 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감동의 도관이었죠 진짜 뭔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줬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우리 슈키라 가족분들은 1998년을 떠올리면 어떤 추억들 또 어떤 노래가 생각나는지 이제 사연으로 좀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연 정은빈님이에요 저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여름을 정말 싫어하고요 겨울을 엄청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스키 저희 아빠가 스키를 무지 좋아하셔서 초등학교 때부터 겨울방학만 되면 주말마다 저희를 데리고 스키장에 가셨거든요 1998년 고1 때 스키장에서 흘러나왔던 노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잭스키스의 커플이에요 더운 여름밤 스키장 하얀 눈을 생각나게 하는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잭스키스 3.5집 그때는 이렇게 막 .5집이 있었어요 지금 뭐 싱글이다 디지털 싱글이다 미니앨범이다 이런 게 있었지만 그때는 막 2.5집 3.5집 이런 게 있었는데 커플이라는 제목처럼 정말 달달한 가사야 아직도 인기가 많죠 진짜 그 잭스키스 학원 별곡 로드바이터 기사도 폼생폼사 이렇게 되게 강한 느낌의 댄스곡들을 선보였던 잭스키스가 이 커플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을 때는 정말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었어요 또 반응도 대단했고요 강타씨가 예전에 방송에서 그 에이처티가 잭스키스 커플에게 1위를 내줬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음 에이처티도 정말 대단했었는데 이제 커플이 딱 에이처티를 이기는 순간 아 이거구나 이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춤도 있었잖아요 나나나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어 뭐지 어느 부분 노래는 어느 부분인지 모르는데 손 이렇게 땡기면서 막 많이 따라했었는데 아 다음 사연 이주민님 1997년 IMF가 터지고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처음으로 아파트에서 주택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방도 두 개밖에 없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먼 집에 살게 됐는데요 음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20분 정도 걸으면서 들었던 노래들이 제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1998년 사춘기까지 겹쳐서 그 길을 걸으면서 저 혼자 많이 울곤 했는데요 그때 제 등을 토닥토닥 해줬던 그 노래 H.O.T의 빛 오랜만에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 빛은요 강타씨의 첫 자작곡이죠 어 당시 H.O.T의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얼마 전 그 인터뷰에서 강타씨가 이 노래에 대한 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음 그때 당시 주변 상황들 덕분에 노래가 높게 평가됐다 어 작곡자 입장에서 볼 때 솔직히 빛은 여러 부분들이 엉망인 노래다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발언을 해주셨어요 뭐지 우상 정말 10대들의 우상이었잖아요 H.O.T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한 거죠 와 저도 참 신기하고 이렇게 음 1997년에 IMF가 터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는데 또 희망이 됐던 노래가 또 아닐까 H.O.T의 빛 음 정말 긍정적인 가사와 또 멜로디도 밝고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음 힐링곡이었어 힐링곡 그러면 여기서 잭스키스의 커플 H.O.T의 빛 두 곡 함께 들어볼게요 자세히 봐주세요 자세히 봐주세요